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경남 김해. 이곳에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경공이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자, 이 녀석이 바로 그 주인공. 그런데 얼굴 보기 힘들게 커녕 아이고 아이고 낯선 제작진한테 바로 안기고. 꼬리를 사정없이 흔들며 필살 애교를 성보이는 녀석. 첫 만남의 느낌은 하얀 솜사탕 같은 사랑스러운 외모를 가진 평범한 경공 같은데. 이름은 코코. 그런데 도대체 네 문제가 뭘까? 그런데 반겨줄 땐 언제고? 어? 갑자기 풀이 죽은 녀석. 어머야. 코코야, 너 왜 그래? 어? 왜 그래? 우울해요? 어? 그러더니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만사 귀찮아졌다는 듯 구석으로 향하는 녀석? 자, 됐어 됐어. 이만하면 많이 찍었지. 아휴 아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그만 접어 접어. 카메라 꺼 꺼. 어라? 야 코코야, 코코야. 너 지금 자는 거니? 아니 방금 그렇게 반가워야 하는데 그냥 자는 거잖아. 나 안 자요, 안 자요, 안 자요. 어, 어, 나, 나 안, 안 자요. 아이고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잠이 든 코코는 전혀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일어나. 당황한 제작진. 직접 코코를 깨워보기로 하는데. 한 잔 잔 것 같은데요? 위동도 없는 코코. 아니, 야 서울에서 널 만나러 김해까지 내려왔는데 이렇게 잠만 자면 어떡하니 코코야. 어, 일어나 봐. 어, 일어나 봐. 아니, 애가 어젯밤에 과로를 했나 아니면 과음을 했나. 어? 무슨 솜털 같은 강아지가 음주를 했을 리 맘무하고 일으켜 세워봐도 어허허허, 다리에 힘 풀린 요 녀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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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제작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코코 깨우기 실패. 예전에 그 고양이 생각나요. 아, 맞아요. 누구나 얘기를 하면야 그 얘기를 기다리지 못해서 또 이렇게 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자도 너무 자는 게 코코가 문제라는 것. 아침부터 해가 중천이 될 때까지 코코의 단잠은 이어지고. 고마웠습니다. 코코의 유일한 장점, 이댁 아들 은광이. 학교에서 오자마자 자는 코코를 일으켜 세우는 은광이. 오, 자짜모자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아, 정말 피곤하겠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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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코코 녀석 이제야 좀 정신이 번쩍 드는 모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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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중에, 아니, 아니, 낮중에 웬 태권도. 어, 다리 찢어질 뻔했네. 아유, 놀랬다. 태권도 피해서 엄마 곁까지 도망온 코코. 그러더니 또또또또또또또또 지그시 눈을 감더니 꿈 날아갈 준비를 한다. 잘 수가 있어요. 태권도! 태권도! 이제 아예 은광이의 태권도 소리는 코코에겐 완전히 자장가. 야, 아예 강적이다, 강적. 못 자겠는데요. 소리 질려도 자고. 태권도! 은광이 움직여도 자고. 태권도!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민감하다는 개들의 청각. 이 정도 소리면 옆집 자던 개도 깨어날 판인데. 은광이의 태권도 외침도. 집 밖에서 들리는 쇠 잘하는 소음도. 코코의 꿀맛 같은 잠을 방해할 수는 없다. 이야, 그건 마치 숙면이 자신의 숙명이라도 되는 듯. 한 번 자면 깨울 방법이 없다는 코코. 하지만 요거 앞에서는 절대 잘 수 없을걸. 바로 밥! 설마 하루 종일 굶고 잠만 자는 건 아닐 터. 코코야, 밥 먹자. 응? 밥, 밥, 밥. 아이, 예쁘다. 이리 봐라, 즉각 반응이 온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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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제 뒷발이 닿기도 전에 밥그릇에 코를 박는 녀석. 아이고, 코코 자느라 힘들었어요? 아이고, 배고팠어요? 떨어진 사료 하나 없나 살뜰히도 살피고 역시 자는 개도 벌떡 이렇게 세우는 건 바쁜 이분 아파. 했는데 어라? 먹고 나서 곧바로 이부자리 편다. 아휴, 식군증이 몰려와서. 아휴, 역시 먹고 자고. 자고 먹고가 최고야. 잠꼬대 한 번 참 맛나게 하는 코코. 꿈속에서 밥 먹는 꿈을 꾸나. 아이고, 아이고. 야,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구나. 부럽다, 응? 부러워. 얘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예요? 반기고 자고 먹고 싸고. 그거밖에 없어요. 자고 먹고 싸고 그리고 꿈도 꾸고 그게 얼마나 바쁜 건데. 그렇게 하루 애가 저물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코코를 데리고 산책을 나선 아주머니. 설마 길바닥에서 잠이 드는 건 아니겠지? 어이구, 어이구, 걱정과 달리 쩡쩡쩡쩡 잘 걸어서 공원 도착. 자주 나오세요? 비 안 올 때는요,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때. 잠시만요. 잤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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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인터뷰하는 그새를 못 참고 코코 또 잠이 들었다, 또 잠이 들었어. 제가 이야기하는 그들을 좋아하고 차 지나가든 말든 오토바이 지나가든 말든. 코코잖아. 자요. 야, 눈 감겼네. 감고 자지 그럼. 어머, 어머, 안 들리나? 굿나잇 굿나잇. 집에 가자. 됐어요. 코코 집에 가자. 낮이고 밤이고 안이고 바뀌고 대책 없이 잠만 자는 코코. 확실히 나뭇졸가 좀 따뜻한가 봐요. 가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일단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다. 전천성 질환 중에 하나가 혈관 기형인데요. 그런 질환이 있게 되면 대부분 애들이 좀 무기력하고 성장이 더디고 좀 더 심해지는 경련이나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장 질환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면 더러 경공들이 무기력증에 걸려 수면 과다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 자, 서둘러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이쪽이 이제 정상 범위고요. 이게 우리 코코의 수치거든요. 일단 검은색으로 글씨가 나온 부분은 전부 정상이라는 의미예요. 아이고, 천만다행 아픈 곳은 없다는데 그렇다면 코코에는 왜 이렇게 자는 걸까요? 이런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그 와중에도 녀석은 또 또 천하태평 꿈 나라다. 선생님 좀 당황하신 듯. 아니, 얘가 이렇다니까요. 틈만 나면 잔다니까요, 그냥. 아무 문기 없다잖아. 그냥 잡시다. 코코, 일어나. 아무 문제 없으면 되잖아. 눈이 번쩍 뜨네. 코코 정말 알다가도 모를 녀석이다. 오늘도 역시 한잠 늘어지게 자고 있는 코코. 건강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데 그렇다면 녀석은 왜 자꾸 자는 걸까? 이때 외출하는 아주머니. 자, 이제 엄마도 나갔겠다. 깨우는 사람도 없이 원없이 한 번 자야지, 코코야. 코코야, 코코야. 그런데 코코가 좀 이상하다? 아니, 잠은 고사하고 창가 앞에만 선 녀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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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넘어지면서도 밖을 버리는 듯 안간힘을 써보는데. 제일 좋을 시간인데요, 잠자기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녀석. 아이고,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니. 아이고, 아이고, 슬프게 울고 짖기 시작한다. 뭐죠, 이건 또? 불안한 건가요? 촬영 내내 한 번도 짖지도 않았던 녀석이 뭐가 그리 서러운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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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있는 코코. 어, 불안한 표정으로 창방만 보는데. 코코는 그렇게 내내 불안에 떨며 잠을 자지 못했다. 엄마 어디 갔어. 나 무서워. 얼른 와요, 엄마. 무서워. 무서워. 코코. 응, 그러고 보니 코코가 잠을 잘 때는 늘 엄마가 있었고. 녀석이 잠을 청하는 곳은 항상 엄마 곁이었다. 엄마가 돌아오다 다시 생기를 찾은 코코. 엄마, 엄마, 엄마 어디 갔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잠도 못 잤잖아, 잠도. 아, 아파. 아, 아파. 내가 없을 때는 못 잔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엄마의 옆자리를 찾아가는데. 사실 코코는 잠이 많은 게 아니라 엄마가 집을 비우면 절대 잠을 못 자는 오히려 수면 부족 강아지였던 것이다. 지금 옆에. 마음이 놓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실 코코가 엄마만 찾는 데에는 남무를 사연이 있는데. 몇 달 전 교회 앞을 지나던 아주머니와 은광이. 그곳에서 거리를 떠돌던 코코를 처음 만났다는데. 길을 잃은 건지도 몰라 선뜻 데려오진 못하고 그저 한 번 쓰다듬어주고 발길을 돌렸다는데. 그런데. 그런데. 그 따뜻한 마음이 코코에게도 전달됐던 것일까. 아, 너 왜 쫓아왔어? 계속 쫓아온 거예요? 집까지 쫓아온 코코. 녀석을 차마 보낼 수는 없어. 우선 집에 들이고 여기저기 주인을 수소문해 봤지만. 결국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고된 거리 생활 끝에 안식처가 생긴 코코. 그 안도감 때문일까. 그때 들어온 것부터 이제 그 다음날부터 계속 자는 거예요. 다른 개들은 확 돌아다니는데. 얘는 그냥 여기서 그냥 저기나 여기나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누워 있는 거나. 이제 잠꾸러기 코코가 일상이 된 희한한 풍경. 잘 수밖에 없는 녀석의 딱 한 사정을 보듬으며. 그냥 팔짜련이 이해하고 살아야지 하다가도. 너무 자니까. 자석이가. 가끔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아주머니. 깜짝 놀랐어요. 자석아. 엄마가 옆에 있어서 잠이 오는 것도 알겠고. 응? 엄마 옆에서만 자고 싶은 것도 알겠지만. 아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리 가라. 일어나라. 그만 자라. 이렇게 소동을 부려야 하는 것이 이 댁의 현실. 이대로 놔둬야 하나 아니면 좀 깨워야 하나. 조금 걱정이 된다. 응? 왜 그러니 코코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천천히 뼈나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근육도 같이 발달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운동량이 없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하여 시작된 특명 코코를 움직여라. 그 첫 번째 제작진이 준비한 비장의 아이템. 자 일단 코코 앞에 조심스럽게 인형을 놓고. 버튼을 누르면. 우와. 우와. 시끄러워서 일어날 거라는 것. 저 굴르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난 코코. 그럼 이대로 성공? 어. 일리가 없지. 아이고. 너는 웃어라 나는 잘 테니. 아이고. 너는 굴러라 난 또 잘 테니. 미동도 없는 녀석. 아이고. 아 웃긴데요 이거. 가져간 인형은 좀. 자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 인형의 육탄 공세가 펼쳐지는데. 아우 나 진짜 저런 이상한 것도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이러면 어디서 팔아 도대체 가. 아 웃기다. 아예 구석 자리로 피해버리는 코코. 결국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다. 일단 비장의 카드 웃는 인형은 실패.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자 두 번째. 적을 알면 백전 백승. 먹을 것을 약한 코코를 공략하라. 굴릴 때마다 간식이 나오는 장난감을 이용. 코코를 움직여 보자는 것인데. 안에 간식을 넣어주고 이게 장난감을 해주니까 더 잘 흥미가 있는가 봐요. 어디 보자. 오오오오오. 촬영 내내 그 어느 때보다 박진감 넘치는 코코의 모습. 이 정도면 뭐 가능성이 보인다. 오케이 좀 움직이네요. 마지막으로 코코를 위한 맞춤 진실. 푹신하고 아늑한 데다 사방에 막혀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는데. 어디 보자. 새집에 흥미를 보이는 코코. 그런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양. 난 엄마 옆이 좋은데 이제 내 방에서 따로 자야 하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결국 엄마 채취를 묻힌 인형을 긴급 투입. 자 코코 오오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더니. 그렇게 천천히 새집에 적응해 나가는 코코. 코코 외롭지 않게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저 잠이 많은 줄로만 알았던 코코는 알고 보니 남모를 사연이 있었고. 다른 견공들보다 외로움이 더 많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잘 때 자고 놀 땐 좀 놀 줄 아는 바지런한 코코로 거듭나길.